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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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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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9일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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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랄때 너무 헷갈려 도착 누구세요? 뭐지? 뭐야..? 또치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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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하지마! 상디! 고모부! 하지마라니까요, 아따.. 문 닫았잖아요.. 하지마라니까 문 닫았단다.. 문 닫았다.. 문 닫았다.. 혹시 계세요? 계세요?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혹시 계세요? 계세요?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그 때 화장실이었지? 잠금장치가 풀린.. 여기 어딘가 있었는데 밑에서 비췄는데 밑에서 하고 움직였어요 여기 지금 누가 왔다간거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됩니다 이게 폭풍전야일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놈 뭐야? 새로운 망자면.. 근데 기존 망자면 만약에 장난을 쳤을거야 진작에 하지만 새로운 망자가 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간보는거일수도 있어 저놈 뭐야? 좀 지켜보자.. 라고 바람이다! 이건 바람일 뿐이다! 바람! 하지마라니까요 바람! 하지마라니까요 바람이다! wahr? 하지마라니까요 그러네.. 잠시만요 이곳은 만나.. 인지.. 하의.. 오.. 매 к 박스.. 님..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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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와. 알바 뚝배기. 잠깐만. 미쳤다. 오늘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야?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야?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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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소리가 울린다니까? 지금 울리는 것까지 똑같아.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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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 방 안에 있어요. 소리 빨리 익히세요. 안아가고 있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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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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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뭐라고? 뒤에 누구? 너 몇살이야? 뒤에 누구? 어디 뒤에서 말하는거지? 지금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아요? 망자가 어떤.. 기쌤 망자가 나머지 망자들의 길을 못 피게 하고 있네 어디 말하는거에요? 아까 말하는거에요 지금? 거기에 엘베? 이거 버튼버튼! 로비에 엘베 없냐고? 로비에 엘베 없냐고? 자 여러분들 계속 이럴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여기가.. 제가 20층까지 가려고 했는데 체력상 20층까지는 못가고 일단은 7층까지만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나머지.. 쪽에서 45cm까지 1500 밑에 엘베 없냐고..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kehrs 연락주 인사 전자 이espace 희우 비주얼 4층에 엘베 없냐고 초보임 50층에 엘베 없냐고 이정도의 편한 보임 Bell 6층에 엘베 HAVE G U